안녕하세요 장난감입니다. 저희 보문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만난 보문은요. 바로 토이빌리지 장난감 백화장이 되어있습니다. 이곳에 아주 많은 장난감이 구비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여왕구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아쿠아비즈, 겨울왕구 비즈, 여러가지 비즈가 있구요. 여기는 아쿠아비즈 진열한게 있습니다. 여기는 매직, 네일 데코가 있구요. 아쿠아, 네일 아트, 아쿠아비즈도 있구요. 아쿠아비즈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실제같은 아기인형 베렌구어가 있는데요. 우와 사람은 똑같이 생겼어요. 오 광이고 왔었네요. 우원운동전 광이고 왔었다는 광고가 남아있습니다. 스페인 인형 디자이너센터가 되어있구요. 자 그냥 볼까요? 우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디자인이네요. 아주 색다릅니다. 자 마치 외국 서양 아이가 눈앞에 있는 것처럼 아주 색다릅니다. 자 미시카시 라고 써있구나. 말하는 미시카시. 티클 타임도 있구요. 여친구 말하는 미시카시. 그리고 진짜 사람같은, 사람아이같은 옷입니다. 여기는 조그마한 미니너취도 있구요. 아우 귀여워요. 자 그리고 여기는 아이와 욕조 세트가 있습니다. 베렌구어 욕조 세트 어 티즈의 아기였습니다. 여기는 베렌구어 티큐 큐티 베렌구어 미 아기 귀여워요. 아기는 어디가나 귀여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밑에는 눈이 더 동그란 아기가 있어요. 록 앤 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는 자 아이우란도 있구요. 여기는 이렇게 잠옷 입은 아이도 있구요. 욕조 있는 아이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커다란 아이도 있구요. 베렌구어 그 다음에 여기 옥티비비타 여러가지 자 인형들이 있네요. 멜로디 기차도 있고 멜로디 아이스 자 디이토 카메라도 있구요. 피자 프라이스도 있네요. 귀엽다 귀엽다 음 음 음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리트 에벌레도 있구요. 리트는 자 스윙 우주 야 우주니까 응 거위인가요? 응 뽀로로 자 뽀로로 필터 인형도 있구요. 장난간도 있습니다. 자 리트는 뽀로로 인형도 있구요. 자 리트는 인형도 있구요. 자 이 뒤에는 자 뽀로로 톡톡 장난감이 있습니다. 자 리트 표차복도 있구요. 자 구름빨 표차복도 있네요. 자 뽀로로 펜도 있구요. 자 표차복도 있습니다. 자 마라는 구옥과 사자 2차도 있구요. 자 마라는 구옥과 사자 2차도 있구요. 마라는 경찰이 헬리포트도 있어요. 여기는 뽀로로 코크레인 놀이터도 있구요. 레미건도 있고 그 다음에 덤부트럭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덤부트럭도 있습니다. 마라는 포크레인도 있구요. 이번에는 포크레인트럭도 있구요. 포쿠도 있구요. 포쿠도 있구요. 포쿠 레이미도 있구요. 레이미콘트럭이라 이거죠. 마라는 구급대도 있습니다. 와라는 포크레인도 있구요. 와라는 여기 있는 트랙스포터라고 자동차 운반차죠. 리틀 구조대신도 있구요. 불도저도 있습니다. 리모컨 컨트리링 포크레인도 있어요. 덤프들 포키와 맥스도 있구요. 출동 119 구조대도 있습니다. 마라는 리모컨 앰블란트도 있구요. 여긴 말하는 경찰 레카도 있구요 토마스 기관차도 있습니다 말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유아용과 여아 장난감을 봤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